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짤막한 책은 대략 한 61년에서 63년 정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된 서신인데 에베소에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옥중 서신인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던 시기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쓴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다 같이 써가지고 이거 이쪽 보내고 이거 저쪽 보내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골로세서와 빌레몬서는 비슷한 지역으로 가고 또 같은 사람이 들고 가다 보니까 인명이나 지명이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짧기는 한데요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1장 1절과 2절 오늘 본 본문은 머리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머리 6장 21절과 24절은 결론부 끝말에 해당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너희 구원 받았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3장까지 적고 있습니다 그 1장에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3위일체 하나님을 빼놓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장에 가서는 그럼 그 3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셔서 누가 구원 받았냐 구원 받은 그 인간은 대체 뭐냐 인간이라고 부르면 좀 좋지 않은 어감이죠 근데 좋지 않은 어감이에요 사실은 죄인인 인간들이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냐 인간론에 관한 것이고 3장은 3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했느냐 나 바올을 사용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장에서 6장까지 삶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지요? 아주 간단한 책이고 정말 딱 접으면 반 접어지는 책이고요 앞뒤에 괄호 처리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문장도 바올이 이렇게 가태경금 당했으니까 누가 공격할 사람도 없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쓰면서 문장 자체가 아주 수려한 굉장히 깔끔하고 멋스러운 바올치고는 너무 멋스럽게 쓰여진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고대 헬라어로 기록된 헬라어 문학이죠 성경이라고 표현하죠 문학이라고 표현하면 그 문학 중에서 아주 최상급에 해당하는 그런 문장 실력이 발동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에베소서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교회론 이야기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장별로 안 하고 조금 끊어서 새가족 교육하듯이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새가족부 등록하시거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에베소서 안 빠지고 쭉 들으시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인간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 삶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에베소서 놓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양쪽에 과로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게 하나 있지요 셀목회, 목장, 여러 가지인데 두 날개 그런 것도 있죠 진짜 두 날개는 이게 두 날개예요 양쪽에 날개 달고 가운데다가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 되어 있는 그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교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을 읽으면 문장이 다로 끝나요 뭐뭐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다다다다다다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렇게 교리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서 너 이렇게 살아라, 뭐뭐 해라, 뭐뭐 하십시오 하는 명령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과 4장에서 6장의 분위기가 아주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쓰지도 마시고 그냥 듣고 흘리세요 집에 가서 안 보실 거예요 분명히 정말 학자풍 아니면 잘 안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자꾸 들으면 돼요, 반복해드릴 테니까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인데 여기 보면 누가 수신자인가 나와있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며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1절과 2절 굉장히 짧아요 다른 서신에 비해서 서론 부분, 인삿말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단어 숫자로 글자 숫자로도 굉장히 짧은데 왜 그렇게 짧을까?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도 되고 변명도 하는데 사실 오래된 사본 속에는 에베소로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 하지 않고 그냥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사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히 에베소라는 동네라기보다는 스와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모든 교회, 모든 공교회에 보낸 서신이 이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번역해놓은 그 체계를 따라와서 보면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파울러스 아포스토러스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성은 굉장히 껄끄러운 이야기예요 사도 맞는데 자꾸 사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에베소스 제일 첫 번째 문장은 바울 사도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려말을 바꾸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 근데 그 사도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죠 헬라우라 델레마라고 하는데 그게 뜻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쁨으로 설정한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바울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왔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가운데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뜻이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근데 그 바울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파괴하던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어느 게 맞아요? 어느 문장을 더 많이 쓰세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쓰시지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바울에게 있어서 단어의 묘미죠 단어를 살짝 바꾼 거예요 바울의 초기 서신 대살로니가 전우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 혹은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 이름이지요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예수의 지상사역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초기 서신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스에서는 후기문학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후기에 기록돼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지요 예수의 메시아사여 예수의 신성 그분이 그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앞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의 지상사역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강조하고 들려주기 위해서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단어를 바꾸어 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우리말에는 표현이 잘 안 돼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바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매여있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어느 사람에게 매여있거나 나를 후원해주는 모 후원자에게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묶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게 묶였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예수가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에베소요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저기 어디 있어요? 안 가보신 분들 위에서 편안하게 지도부터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안 띄우시고 세기수도를 띄우시는 거예요? 글자를 띄우라는 게 아니었는데 세계 지도 속에 저는 우리나라 정침으로 사실은 세기수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기를 배우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를 세기수도를 보면서 극동이라고 부르지요? 가장 끝머리 동쪽이다 그랬는데 정 중앙에다가 떠났어요 굉장히 한민족 중심의 지도예요 저거는 근데 영국 중심의 지도 저 아메리카 대륙이 왼쪽으로 지금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가버리면 한국이 지도의 끝머리로 가죠? 오른쪽 끝으로 극동 지역이 돼버려요 그리고 동쪽의 중앙, 중동 지역 러시아 아주 큼지막하게도 있고 그 밑에 노란색 뭐가 있어요? 조금 확대해볼게요 확대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에집트 우리나라는 성경을 애굽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자꾸 아이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에 번역을 아주 잘 해놨어요 현대어를 읽을 수 있도록 이집트예요 그걸 애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빨간색 뭐가 있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약간 흑색 계통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지중해 연안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상단쪽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고 그 위쪽에는 바다는 흑해라고 하는 바다도 아니고 호수도 아니고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할게요 이건 이제 구글 지도에서 그냥 잡은 겁니다 저기 빨간색 포인트 찍혀있는 곳이 터키의 서단 끝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지금 있어요 저 에베소가 터키로 성지수리를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터키를 성지수리를 가시려면 저도 갔다 오긴 했는데 반쪽만 보고 와가지고 한 번 더 갈 거예요 어떻게든지 갔다 올 거예요 저기를 한 30일 걸립니다 터키 전체 순리하는데 반쪽 구경하는데 15일이 걸리고요 아무튼 터키의 서쪽 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모여있는 쪽이었습니다 저기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어디 찍혔는지 보이시죠? 왼쪽에 파란색은 지중해예요 그리고 그 연안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인데 질문입니다 에베소는 항구도시다 내륙도시다 지도 보고 내륙도시지요? 예 근데 저기 가면 이제 가이드들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섣부른 가이드들은 얘기 안 할 건데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내륙도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포인트에서 지중해 바다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5키로예요 자로 지면 5키로가 나오는데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묘사하면서 바다가 밀물에 쑥 들어왔다 빠져나가 버리면 에베소에 있는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을 바닷물이 청소해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양도시예요 바닷가 도시 인천처럼 부산처럼 해양가 도시인데 주전 159년에서 138년 한 20년 어간에 기상이변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때도 있었어요 저 위쪽에서 내려온 오른쪽 산간 쪽에서 내려온 흙이 흙탕물이 쭉 내려오면서 침전물이 생기기 시작해요 바다 쪽에 그러면서 뻘이 얼마나 생긴 거예요? 5키로가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가서 보면 바다 옆에 있는 항구도시라고 하는 흔적이 좋은 가이드를 만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가이들도 잘 찾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퇴적성을 찾는다든지 그걸 볼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 외에는 그냥 내륙 한복팔에 있는 도시예요 아무리 걸어도 거기서 뭐 어지간히 걸어가지고는 5키로 걸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내륙도시로 알고 보고 오는데 사실은 내륙도시가 아니라 항구도시였다 고린도와 같은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온갖 우상들은 다 거기로 끌고 와서 떨어뜨려 놓고 모아놓고 간 그런 도시입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하면 바올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올이 거기 잠깐 머물렀고요 19장에 가면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20장에 가면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도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3년 동안 눈물로 훈기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는 바올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을 주고 또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에베소에 가면 볼 게 참 많아요 다른 터키 지역은 갔다 와도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저도 면허전에 갔다 온 사진을 다시 열어봤어요 에베소 사진을 찾으려고 열어봤는데 다 돌멩이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그 돌멩이가 빌라델비아냐 사대냐 그걸 분별해내는 건데 에베소는 그냥 보여요 에베소는 가장 유명한 것 뭐가 있을까?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묘짜리입니다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거 실제로 파보면 뼈가 있을지는 몰라요 그래요 근데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이라고 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 지중해 안쪽으로 들어가면 반모섬에 한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쓴 다음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냐면 에베소로 와서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내 어머니라 예수의 어머니 보살피는 일 그래서 저기 가면요 저한체도 그 사진은 없어요 제가 찍어놓은 기록이 없는데 성모 마리아 승천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도 승천했다고 캐토릭 신자들은 믿습니다 거기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 사도 요한이 전설에 의하면 기름 끓는 물에 집어 던졌는데 안 죽고 나왔대요 그리고 더 오래 살다가 95세로 죽었다고 하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묘짜리입니다 다음 사진은 저거 아닌데 저거 니케어 신상인데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신전인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지팡이에요 주전 356년에 그 거대한 신전 여신의 신전을 어떤 방화범이 정신병자가 불태워버립니다 싹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이 여신은 매가리도 없나 힘도 없나 자기 집도 못 지키냐 하고 비난한 거립니다 그랬더니 그 아르테미스 신전의 사제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아 그때 네 저거예요 그때 저 신전이 뭐냐 하면요 저 돌기둥이에요 저거 하나예요 다 없어졌어요 저 뒤에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저 뒤에 있는 걸 신전으로 보지 마세요 신전이 뭐냐 저기 앞에 있는 돌명이 몇 개예요 터예요 다 없어졌습니다 아드미 여신의 신전이 왜 불에 타느냐 그때 아드미 여신이 마게도냐에서 출생한 알렉산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자기 신전 보호할 수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튼 저 신전이 왜 유명하냐 하면 에베소가 원래 어떤 도시여? 항구도시여? 내륙도시여? 항구도시 침전모레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덮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1863년에 대형 박물관 영국이 돈을 내가지고 그 선진국들이 잘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 침전된 바닥을 훑기 시작합니다 딱 훑어내요 그래서 저 돌멩이들을 찾아내요 근데 돌멩이만 찾아서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적어가지고 신전이다라고 하는 거 안 믿기시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황제의 신전도 나오고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제도된 비석이 나오고 아 여기가 에베소 터구나 저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중앙이거든요 여기 에베소가 있구나 그러고 더 열심히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국, 오스트리아의 고고 학회 사람들이 나서서 터키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돈을 내서 에베소 도시를 다 흙을 엎어버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엎어서 치우고 나니까 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가서 성지수를 하고 있는 저 도시가 흙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저 아데미스 신전은 우리는 아데미라고 부르고 아르테미스 신전은 아주 유명한 신전입니다 자, 그 다음 거에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성지수는 다 할 수 없으니까 화면이 뒤죽박죽입니다 저거는 니케 여신상이라고 합니다 니케라고 하는 여신인데 저기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보이세요? 밑에 사람 이름이 있어서 금방 나이키 저 여신의 날개를 보고 포클랜드 대학교에 다니던 캐롤린 데이비 신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이키의 날개를 만들었어요 저 날개를 보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디자인비를 얼마에 파실까요? 이렇게 생긴 디자인 저 날개 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35달러에 팔았습니다 지금 나이키 브랜드 가치가 5년 전인가 저기 나온 거 보니까 65만 달러래요 요거 하나가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저기서 나와요 저 니케 여신상은 에베소 도시락 걷다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저 니케 여신상 밑에 가면 재밌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기 아까 제가 지팡이 그렸는데 조정원님 저게 뭔지 아시죠? 의사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의사들이 아는 의술의 신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예요 근데 각각이 가서 보면 그 지팡이를 뱀이 휘어 감고 있어요 그걸 의술의 신이 들고 다녔대요 근데 왜 의술의 신은 뱀이 휘어 감은 지팡이를 들고 다녔을까? 뱀은 허물을 벗고 살아요 그래서 불로 장생하는 짐승이다라고 알려졌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서 오래 살도록 만드는 사람 그래서 저거는 의술의 신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화면요 저기는 얼핏 봐서는 뭔지 잘 안 보이시는데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서관이에요 대부분은 가서 가까이에서 있는 사진만 찍는데 멀리 있는 사진 하나만 저기다 보여드렸습니다 저 사진 다 찍고 오려면 저기만 수백 장이 나와요 얼마나 저게 크게 나오는지 몰라요 저 안에 책이 20만 권이 있었답니다 어지간한 대학 도서관만큼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정말 똑똑한 철학자들 서양 철학상에 나오는 철학자들이 가득히 있었던 또 그렇게 지나갔던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바울이 얼마나 애를 먹었겠어요 그런데 260년에 저기도 화재로 다 타워버렸습니다 저거는 1978년에 그나마 복구된 모습의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어딘가 가면 가이드가 어딘가 아무데나 서가지고 저를 가이드해 줬던 사람은 그래요 아무데나 서가지고 하는 말 여기가 두라노선입니다 그런데요 두라노선 팻말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서서 두라노선입니다 하면 된대요 그냥 그래서 가이드마다 쓰는 위치가 달라요 거기서 셀수스 도서관 근처에 있는 한 서원 한 자리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그들에게 구원에 관한 교리 그것을 열심히 가르쳤다 그것이 두라노서원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 밑에 있는 애 누군지 아세요? 아무튼 저 기어사로 꺾여있죠? 저 위에 사진 기어사로 꺾여있죠? 그리고 구멍이 있죠? 뭐 하는 걸까요? 자막이 없어지긴 했는데 남자 화장실이에요? 남자들이 저기 다 앉아서 용변을 봅니다 기어사로 꺾여있어요 거기에 저희 큰아이가 앉아있습니다 몇 살 때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앉아봐라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가 뭐 하는 장소냐 화장실이면서 동시에 남자들이 모여서 정치회담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냥 용변만 보는 게 아니고 저기 앉아서 회의를 해요 정치장 에베소에 일어난 모든 정치 현안을 저기서 토론을 했대요 참 특이하지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성문이 뭐 하는 데냐 거기는 재판하는 데에요 성의 문 앞에 저기는 정치회담 하는 곳입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에베소에 가면 제게 한글로 된 게시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삼성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에베소의 역사 잘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가서 보세요 언제 한번 제대로 모시고 가서 보일게요 거기 가서 보세요 지금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에베소가 어떻게 생성된 도시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게 써있고요 누가의 묘가 있습니다 누가 보금의 저자 누가의 묘가 있는데 그 앞에는 우리나라 성지 보존회라고 하는 모임에서 거기다가 팻말을 또 달아놨어요 한국 사람이 무지하게 간다는 거예요 터키에 그래서 한글로 된 팻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터키어로 되어 있는데 일본어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로 팻말이 잔뜩 달려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좀 수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터키에 가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I'm Korean 하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갔을 때도 한 나이 드신 분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가서 꽃을 못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유교 참전용사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수국 연금이 안 나와가지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전용사라서 저희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옆에 가시던 목사님이 그 모습에 감동돼가지고 그분은 이제 한참 나이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잊어버려서 죄송하다고 주머니에 있던 돈 탈탈 털어서 거기다가 용돈 드리고는 기도해주고 자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터키, 우리를 형제국가로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에베소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머릿속에 대충 들어오세요 우리나라 지도부터 시작해서 이동을 쭉 해가지고 지중해 옆에 있는 해안가 도시였는데 5km 안에 있는 도시였다 그리스의 식민지였어요 그리스의 식민지였는데 나중에 노마의 자치구가 되었고 터키의 주도였어요 소아시의 주도 지금은 이스탄불로가 있죠 수도가 그때는 에베소가 터키 지역을 관할하는 노마 직영 도시였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셀수스 도사관 같이 큰 도사관도 있고 가장 큰 원형 회랑이라고 그러나요? 극장은 아니고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터키에 가면 원형 극장을 많이 갑니다 여러 곳 가요 그러면서 여기가 더 크세요 저기가 더 크세요 가이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저게 제일 커요 규모가 멀리서 나와서 찍어도 경기장이 다 카메라에 안 들어오만큼 큰 그런 도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닷가 도시다 보니까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다이아나를 시작으로 해서 아까 봤던 아르키메데스 여신 아데미 여신의 신전까지 있고요 그 신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신전 안에서 혼음을 할 수 있는 종교적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면 매움굴에 가는 마크가 있어요 혼음하기 위해서 거기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혼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예배들로 가는 거예요 예배들로 가서 여사자들하고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거기를 누가 갈 수 있느냐 조건이 있어요 매움굴에 가는 그 표식이 있는데 그 표식이 뭔지 아세요? 발바닥을 딱 대보는 거예요 이 발보다 크면 갈 수 있어요 어른의 크기를 발로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목사 장롱할 거 없이 한 번씩 발을 다 대본답니다 그런 마크도 있어요 근데 저기다 그려놓기는 뭐해서 그 사진은 뺐는데 그런 장치들이 많다 보니까 마술도 많고 가짜, 흑역사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데메드리오처럼 사도인장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처럼 그 신전에다 우상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지적인 장소에서 아주 깔끔한 문장 가지고 얼마나 에베스로 왜 이렇게 썼겠어요 바울이 그들의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냥 평범한 언어가 아니고 굉장히 정제된 고급 헬라어를 가지고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만한 문장들을 써가면서 그들을 가르셨단 말이에요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많이 변했어요 그럼 변하면 변할수록 어떤 일이 생겨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일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상의 신들에 들어갈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집집에다 우상을 하나씩 사가지고 부적을 하나씩 사가지고 내 집에다 걸어놓고 모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부적이 필요 없게 되고 우상을 갖다 집어 던져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내 승계 뺏어갔다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이 도시만큼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부들 혹은 목사들 혹은 사도들 제자들이 이 에베소는 꼭 무슨 필수 코스인 마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나갔고 디모데도 지나갔고 사도 요한도 지나갔고 그만큼 이 우상의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을 쉬지 않고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도시에 가서 보면 이곳저곳에서 훈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공동번역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문장을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적어놨어요 NASB라고 하는 영어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고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 보냈다고 그래요 그냥 예수 믿어서 교폐 붙여놓은 어중이 떠중이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성도요? 예수를 믿는데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신앙은 있는데 인격이 덜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괜히 이 편지 들고 야 나도 바울 편지 받았다 그러고 떠벌리고 다닐까봐 그들에게 주어진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출석을 하는데 인격이 덜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도 괜히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네 하고 이야기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 보낸 것도 아니에요 부활신앙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예요 그 말이 1절 후반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 말은 신실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회람되고 있는 성도들, 소아시아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예배만 대충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 민노라 하면서 아직도 인격이 변하지 못해서 입이 거울걸하고 뒤에 가서 뒷담화 하기나 소아하고 그런 삶 살지 말고 정말 너의 인격도 변화되어지고 신앙의 형태도 변화되어져서 너희를 보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그 신실한 성도들 신앙과 인격과 품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벌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주 짤막한 축도문이에요 고린도구서 마무리할 때 지난주에도 하나 했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것도 가장 짧은 축도 강복 선언입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두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로부터 온다 예수만이 아니에요 잘 읽으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로부터 내게 온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평강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게 거져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내게 주신 것 내가 달라고 애걸 하거나 돈을 갖다 지불하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죄네요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에요 별 볼일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 나에게 그건 이제 2장을 볼 때 나옵니다 인간 논에서 나오는데 정말 아무 가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그건 앞으로 한 달 동안 해드릴 이야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구원을 안겨주신 것 그것이 뭐라고요? 두 글자로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너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평강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은 비단 물질적인 복 개인의 안전의 복 그런 것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번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인데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느낌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앞에 가는 사람 뭐예요? 도둑 뒤에 가는 사람 경찰 도둑은 경찰만 봐도 지뢰 겁먹고 뛰어가기 시작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조를 바라보면 어때요? 느낌이 그게 진짜 두려움이에요 무서워서 깜깜해서 아파서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 두려움 존재에 관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성삼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심판조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분을 나의 하나님하고 편안하게 부를 수 있으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느낌이 뭐라고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진짜 평강이에요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평강, 이 에이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당시에 흔히 쓰이던 그냥 인사는 말이에요 안녕 하는 것처럼 식사하셨어요 하는 것처럼 인사는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주로 헬라인들이 사용했고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없고 좀 편안히 쓰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던 말인데 그것을 바울이 가져다가 신학적으로 다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 게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야 그게 은혜야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말할 수 없는 편안함과 기쁨이 내 가슴 속에 가득해 그게 평강이야 너희가, 신실한 너희가 그 은혜와 평강을 동시에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과 예수, 크리스로를 통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예수가 대체 어떤 분이냐?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하겠습니다 그게 뒤에 쭉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대체 누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무엇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헬라 문학 속에서 가장 멋있는 문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3주 동안 나누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두인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강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만든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조종한다고 해서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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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